자 오늘은 쇠스랑을 꼭 찾아봅시다 오 발전기를 주웠어요 이거 나중에 써야지 발전기 챙겨놨고 아 이 쇠스랑을 어디서 구해야되지 아 음식이나 좀 파밍을 해갈까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의자때문에 못들어가니까 오와 약국도 얼른 찾아야되는데 쇠스랑 가지러 왔다가 먹을건만 잔뜩 치고가네 어이구야 시에 일루와 일루완라 이건 가져가서 쪄 먹으면 될 것 같고 요리 도끼 아 이거 자꾸 요리에 눈이 가네 이거 아 무게 너무 거슬려 오 도끼 아 이거 가방 그냥 바꾸면 어떻게 되나 이거 가방을 두개 매는건가 지금 타랴 어 아니 오이없네 아니 저기요 앞으로 문을 꼭 잠그고 아 어 라즈덷 그래 이제 부터 이러냐 아까 M 누르니까 오던데 빠루 빠루 어 바로 오는구만 가라고 하는건 뭐있지 고파인드푸드 노노노노노노 노노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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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임마 어으 뭐야 이거 어우 치트키가 있네 슬래쉬 누르니까 사람이 소환이네요 머레이도 있고 그나저나 나무를 좀 배웠으면 하는데 어 나무 diplomacy 된다 아 도끼가있어야지구나 깜짝이야 잘사는 집이로다 으음 저기 안에도 좀비가 있고 옳치 으아 옳치 어 이거 갈키? 오 열리네 으이씨 으으으으으윅 하 tek 으으! 닿 깜짝 놀랐지 않니? 비좀 피해 볼까? 어휴 하나가 아니잖아 어휴 준비가 많네 갈퀴를 하긴 이걸로 땅을 파진 않는데 아 그래도 기대를 좀 했는데 많이도 있다 자 다음 비오는 날 소리가 잘 안들려갖고 아 이 녀석 시끄럽고마 자 아 축축하다고 어 알았어 알았어 여기서 임시로 오우 어휴 나 집에 갈거야 아 저자씨 저자씨 우리집 터널고 있다 아 아 맘이 안드네 야 야 우리집이야 아 이 녀석 이거 살인충동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 아 이거 내꺼 옥수수 같은데 아 맘이 안드네 어휴 뜯어먹히고 있네 너 여기서 살아라 너 여기서 살아라 더글라스야 잘있어 뭐야 오우 어휴 어휴 미친놈들인가 아휴 맘이 안드는 놈들 이거 오우 깜짝이야 아휴 제발 아휴 어휴 막 당연하다는 듯이 와서 뜯어먹고 있네 그만 쳐먹어 에이 아휴 에이 오웅사벌 끼고 오우 씨 오우 씨 양배추 씨앗 총 5번 정도 심을 수 있네 물뿌리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오오 본자야 물뿌리기 양배추만 먹고 어떻게 사냐고 아이 물주는 것도 양을 정해서 줘야 돼? 얼씨 30씩 줘야 되잖아 아니 뭐하니 내가 좀 도와줘 어이구야 어이구야 됐지? 원놈의 게임이 이렇게 하드해 어휴 참 어우 물 나오는 데가 아씨 어 변기 물 나오네 먹어야지 급하면 아휴 아니 이거 언제 자라 물이 흐르는 걸로 봐서 이쪽이 동쪽 오른쪽인데 동쪽 방향이라야 정확하나? 아무튼 아 이 녀석 지도 좀 잘 만들지 아휴 헷갈려 자 전기도 나가버렸고 이제 마지막 한 방울 위에서 자 정들었던 이곳을 떠나가야 됩니다 이제 가야돼요 이제 차도 상태가 안 좋은데 마지막으로 기름 한번 때려받고 언제 길러다먹어 물론 실제로도 한 이틀 갔다가 뭘 해먹을 생각을 하면 안되지만 그냥 털어먹는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냥 자 가보자 어허 길 박지마라 길 박지말라 아이스 어이구야 지도에서 나온 대로 추정되는 곳까진 아직도 멀었는데 저기요 . 감시 한 눈 파니까 C 앞에 장애를 낳았네 아이고 멀다 으으와 헉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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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자 여기 먹이 아 여기서 고장나고 그래 차가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이 이번엔 저를 지켜주고 있어요 이제 야 이미 막장이야 이제 다 때려쳐 차를 너무 많이 망가뜨린 게 사실이라 굴러가고 있는 게 기적이라 할 정도로 미안한 운전을 했죠 자 나 지도 봐야 되니까 친구들아 적을 막고 있어봐 경찰서 한번 뚫어보고 경찰서 찾아봐야 되는데 어휴 총...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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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도 잘 쏴 우리 친구 내 메모지가 어디갔지 어 누가 건드렸다 어 어 이 와중에서 소화는 가능해요 어이가 없네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